진짜 웃겨 그런 나이 오면 진짜 끔찍하게 서훈아 모자 제발 써줘 모자요? 모자 써달래요 아 이거 또 형 그거 있잖아요 형 리퍼였잖아요 컨셉 네 맞아요 떴어요 떴어요 아 그래요? 와 진짜 감정 놀랐어 그거까지는 안 떴어요 야 안 돼 실패 아 정원아 아 정원아 야 내가 예쁘게 써줄게 이거 쓰면 저 아이돌 못할 수도 있어 아이돌 생각 끝났을 수도 있어 괜찮아 안 돼 이렇게 써 머리 때 아파 드리자 그럼 아빠 돌아가신 거 아빠 두번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너 옥수수 좋아해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온점이었어요 좋아하라고 시키신 옥수수 좋아해 옥수수 좋아해 옥수수 얌전 재밌고 잘 찍어주세요 어때요? 어때요? 오! 딱я 가세요 참사 아니에요? 참사 아니에요? 이게 спорт에 대해서 하고 나오고요 유효이 되죠 나중에 나중에 오! 말해보겠습니다 어제 말 어 말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찍었어요 뭐 너무 주무적 어디 찍지 자 그만할까요? 이승이 형 오 이승이 형이다 이때가 더 잘생겼는데 이때가 더 잘생겼는데 이때가 더 잘생겼는데 네 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입고 싶었던 호피 잠옷을 입었는데 새로운 저의 모습을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능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호피가 잘 어울리기가 힘들거든요 역시 힘드네요 오늘은 얘가 요리상 라면요리상 형 한번 넣어볼까요? 안 넣으면 바보래 바보가 되게 싫고 난 바보 왜 먹어? 당근 좋아해? 진짜? 당나귀야? 당나귀야? 제일 같이 가고 싶은 여행 멤버 하나 둘 셋 정원이는? 저는 누가 있어요? 인기 많다 파이언 위즌 평소에도 다 알아서 해줘요 약간 부려먹기 좋은 형 부려먹기 좋은 형 안녕하세요 네 가방은요? 이어폰 안녕 인공눈물은 오늘 헤매 받으면서 선생님이 주신거 이것도 중간에 생긴거네요 쌤이 가방도 없는데 안쓰러워서 주신거 아니에요?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종 종 종 종말시키라는 계획을 세웠다 성 성 성붕인가? 성 여기 귀여워 이거 말해야 되지? 저희 처음으로 찍는 시인이 저랑 제이랑 마주보고 찍는 거 아 아 네 이렇게 스포을 했습니다 아 와 안 돼 안 돼 잠깐만 이거 저 스포이 안 돼 갑자기 진짜 정적이야 근데 근데 이런 스포 좋아요 소고기도 가능 와, 디저트까지. 넌 약간 진짜 이걸 약속해야 돼. 이점? 약속. 어, 이거. 박제해주세요. 반장님. 반장님, 지금 이건 물가에 지금. 이거 떼도 돼요? 하실래요? 아, 역시. 나는 소신 있게, 줏대 있게 간다. 자꾸 아까부터. 네, 돌리고 그랬는데. 뭔 소리예요? 그 다음에 형이 그런 게 있다가 늦게 온 거잖아. 아니, 2시도 오리였어. 나 편하게. 제가 끊어주세요, 이걸 했어요. 아, 그래? 아, 그럼 마지막 표면 다 실전. 아, 이거 이거. 거기 다 틱톡 몰라요. 저 물 좀 갖다 주세요, 이거. 저 물 좀 갖다 주세요, 이거. 야, 물 마시면, 물 마시면 느려져. 아, 진짜요? 물 마시면 안 돼. 전 마실래요, 그냥 느려질래요. 나도 마실래요. 저 그냥 느려질래요, 시원해. 아, 시원하다. 돌고 돌아. 한 바퀴 돌고 돌아. 정한지스님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금지예요? 아세요? 싫어요. I am offended. 장난, 장난. 다시 울어가지고. 얼마 전에 너 진짜 소름끼치는 잠꼬대 하나 했는데. 저요? 너무 정확해가지고 진짜 소름이. 막 이랬어. 아 이건 아닌데, 그쪽 왼쪽으로 가라. 이런 거 했었어. 오오, 비슷한 거야? 캣트리스 게임 하나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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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라인으로 놀아버리기 지금 바로 그녀를 만들어요 이 형 우리 아기과 같이 놀아버리기 사랑해 싫어 사랑해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